2024년 8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오전 9시 5분 여기는 제가 지금 6박 7일 일주일 곱박 묵고 있는 미얀마 박안입니다. 박안에 유명한 호텔 오스텔로 벨로 오스텔로 벨로 박안풀 입니다. 아침마다 조식 선택해서 먹을 수 있구요. 로컬 브랙퍼스트? 브랙퍼스터 맞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미리 주문해요. 어제 주문한건 이거였습니다. 시챗카우쉐 쿡트오일 누들 기름으로 볶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시챗쉐 이거는 전통 버마요리라고 합니다. 볶은 튀긴 누들 요렇게 한세트 굿모닝 빵하고 바나나 미얀마 바나나 주스같이 나오고 습같이 나오고 이건 어제 샀던 칠리 이것도 하나 먹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데코레이션 해볼까? 어제 어제 밤에 사왔던 이것도 한두개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되게 맵거든요 저는 새우 이런건줄 알아서 새우가 아니에요 새우가 비싸니까 여기 느낌은 새우 느낌 났는데 어 이렇게 데코레이션까지 해보고 이쁘다 이쁘다 기름으로 튀긴 그 식이 되겠습니다 노들 됩니다 되게 매운데 마저 데코레이션해서 다 같이 먹는걸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독특한 것도 있어 요렇게 되게 매운데 괜찮을까 몰라 숲도 있구요 옵스 이쁘다 숲 한번 먹어볼까 전형적인 단짠단짠 단짠단짠 맛있어요 고소하니 그 다음에 튀긴 국수를 한번 먹어봐야지 음 맛있다 고소하니 맛있다 고소하니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역시 매워 기대된대로입니다 마저 먹고 음 오늘 하루 마저 씌워야죠 이 삶입니다 그럼